수소차 개장 전 살펴봐야 할 딱 이거 MTN 이향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해놔 볼까요? 지난주 내내 주시장을 좀 달궜던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수소차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다뤄드릴까 합니다. 수소차, 좋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들여다볼까요? 지난주에 현대차그룹에서는 대규모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소정기차를 넘어서 수소사회까지 선도하기 위해서 큰 도약을 하겠다는 것을 정의선 부회장이 충주에서 발표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공장 두 번째 공장 신축공사 기공식에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까요? 실제로 보면 현대차그룹이라든가 협력사 이런 걸 통해서 수소차 관련해서 엄청난 앞으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2030년까지 국내에서 연 50만 대규모, 이거 첫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대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를 위해서 협력사라든가 연구, 어떤 관련된 구축접 통해서 연구개발 비용, 설비 확대 등에서 총 7조 6천억 원은 엄청난 돈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겠고요. 신구 교육만도 한 5만 1천 명의 신구 교육을 하면서 2030년에 전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의 선두지를 완전히 확보하겠다,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2030년에 어떤 전체, 전 세계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은 200만 대 정도를 지금 현대차그룹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50만 대니까 4분의 1 정도를 현대차가 압도적인 지위, 25%면 분명히 세계 1이 되겠는데요.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어떤 대담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가끔 한 번씩 또 금방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수소차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코멘트나 이런 게 들려올 때마다 한 번씩 들썩였던 게 테마주였는데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해요. 전기차와 수소차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요구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엔진주인은 아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수소로라는 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연료전지가 나온 다음에 스스로 발생시켜서 거기서 결국은 모터를 구동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얘기해서 휘발유 넣듯이 경영듯이 수소를 한 번 통해 넣겠죠. 그러니까 저장해, 탱크에 넣겠죠. 그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연료전지 스펙인데 그걸 통해서 거기서 결국 연료전지를 발생시키면 그걸 갖고 모터로 돌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연료 충전 시간이 짧죠. 몇 분이면 넣겠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계속 발생시키니까 운행거리가 긴 것이 장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연료전지 스택의 가격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겠죠. 순수 전기차는 전기 자체를 직접 발생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기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충전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 똑같이 충전시키면 어느 순간 우리 요즘 스마트폰은 하루 가격은 하루 잘 안 가잖아요. 설치를 보면 밤에 맨날 충전하실 텐데요. 그런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모터를 구단시키는 것이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인프라가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깔려있죠.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고요. 다만 핵심은 여전히 배터리 팩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되겠고요. 이것을 상대적으로 구분해서 해놓은 표를 KDP 투자증권에서 현대차의 넥소 수소전기차랑 테슬라 모델의 모델3를 비교한 거를 해놨는데 실제로 보면 충전 시간에 가장 궁금하신 건 3분에서 5분인데요. 이 네 번째, 다섯째 줄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도 20분, 완속해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올리니까 수소차가 확실히 빠르네요. 네, 훨씬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여태까지 아직까지 전체적인 힘이라든가 전체적인 성능은 아직까지 조금 더 테슬라 쪽에서 빠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격은 약간 더 모델3가 좀 싼 경우가 있는데 싸네요, 전기차가. 그런데 이건 사실 보면 어느 정도 많이 개발됐느냐. 좀 덜 개발됐냐에 따라서 가격이나 1년, 1년, 1년은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요.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규모의 경제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나 알 수 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은 수소전기차가 좀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전기차가 수소차에 지금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왼쪽이 좀 진하게 파란색이 나온 것은 왼쪽에 발을 쓰겠고요. 그래서 단위가 벌써 10만 대, 12만 대 정도 단위가 단위했고요. 약간 흐린 색이 수소전기차인데요. 단위가 100대, 200대, 400대니까 단위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팔렸는지를 제가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고요. 2017년에 연간 74만 7천 대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43만 대, 벌써 전년 동기 대비 71%나 많이 팔렸으니까 올해 연간으로 100만 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보면 전체 자동차에서 글로벌 전기차의 시장은 한 3%까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전체 판매 비중은 1% 정도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아직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해봤자 3만 대. 그러니까 작년 기준은 3천 대겠고. 그러니까 아까 보면 70만 대 정도 팔렸다는데 3천 대니까 경쟁이 안 되죠. 2021년도에 대발차 3만 대니까 아직 경쟁이 안 되는데요. 현대차,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전지 시스템 가격이라든가 아락이라든가 충전 시설이 구축되고 규명화 공제동으로 수소차 시장이 지금도 훨씬 커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에 대한 기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디인가요? 지난번에 프랑스 파리에 갔더니 파리 시장이랑 같이 얘기한 거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소전기차 택시 하시는 분이나 얘기한 거 직접 보셨는데요. 정부는 여하튼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를 1만 6천 대를 보급하고요. 수소충전소로 엄청 늘겠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얘기한 서울에 지금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300여 개, 두 개밖에 없는데 물론 2022년까지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야.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대요. 돈이 많이 들겠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잘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울산이나 서울시 등 수소버스 시범을, 수소버스에 시범 운영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상황 들여다봤는데 혹시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소전기차 굴기 선언을 했고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 대를 보급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수소전기차 뭐 이런 엄청 나아기 많이 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까지 수소전기차 4만 대, 충전소 160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만 경우에도 2020년까지 수소전기차 3만 대 보급하고요. 충전소로 123기를 어떤 계획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를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2040년까지는 디젤 열차를 전량 폐기한다는 과감한 전략까지 계시면서 결국 수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해외 일반적인 사례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나라별 수소차 지원 계획까지 살펴봤거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혹시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진짜 수소 관련치가 뭐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 것이 맞냐는 것인데요. 사실상 보면 뉴스에는 엄청 나오고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분류를 하는데요. 그걸 근거를 갖고 하려면 증권회사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추자받더니 NH투자증권에서 한 현대차그룹 수소전기차 중장기 로드맵 FCEB 비전 2030 발표.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나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선택했는데요. 주요 부품사로는 이렇게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우리산업회사 등등등등. 이거 나중에는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주요 부품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소충전소 관련, 충전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싸지만요. 수소충전소는 효성증권, EM코리아, JNK 히터, 에코바이오, NK, DK락 등을 한 6개 정도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이 아니니까 많은 기업 중에서도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전기차랑, 전기차가 되든 수소전기차가 되든 양쪽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몇 개 지원하는데 여기에 한 3개의 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시스템, 우리산업, GMB코리아를 지금 새 회사를 NH투자증권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수소탱크 등 수소차 전용 부품 생산기업에서는 일진다이야를 얘기하고 있고요.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해서 효성중공업, EM코리아, JNK, E터 이런 등등을 장기 투자 관심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일단 참고하시면서 NH투자증권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가시고, 보죠,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머릿속이 싹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서 관심기업만 추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개나 됩니다. 위원님의 투자 판단은 어떠신지 듣고 싶나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역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냥 딱 하나 집을, 집을 뭐라 그럴까,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산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최근에 3개의 레포트를 제목만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꿈은 많아요, 일단 말이에요. 수소충전소 구축이 대박 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NH투자증권의 자료의 결론은 뭐다? 중립입니다, 중립.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경쟁과 동행, 포럼 후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다? 중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KTP도 짜증권입니다. 수소차 산업이 현재, 미래. 거기도 정답은, 자기네 결론은 중립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꿈은 분명히 많죠. 꿈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천 대 팔렸단 말이죠. 앞으로 2년 후에도 3만, 전 세계 3만 대 팔렸다는데 그게 좋은 일이고, 잘 되겠죠. 기대는 하겠지만, 기업 가치에 보탬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50만 대가 나와야 되죠. 50만 대. 2030년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규모가 있는 테마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테마주인데, 규모가 좀 클 뿐이다. 조그만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모르겠지요. 요즘 추우면, 추웠기 때문에 입는 롱패드 이런 테마주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거 해봤자 몇 천 원, 몇 백 원 아닐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테마주다.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적 대응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소차 관련 투자 판단까지 출봐봤습니다. 이학영의 딱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